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매빅3 프로 카메라 3개 달린 드론이죠. 매빅3 프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연하게도 언박싱이고요. 그리고 드론 리뷰 화면 송쌤이죠. 최대한 자세하게 이 매빅3 프로의 사용기 그리고 활용 방법 등 꿀팁을 방출할 예정이니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 구성품은 매빅3 프로 DJI-RC고요. 플라이 몹콤보로 구입을 했습니다. 짜자잔 열었습니다. 이 매빅3 프로는 매빅3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고요. 아주아주 뭔가 묵직한 박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박스가 뭔가 안 예쁜데? 네. 일단 구성품을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요. 나라마다 돼지코. 돼지코가 종류가 엄청 많네요.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동그란 돼지코가 두 개잖아요. 혹시라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이시면은 EU가 있고 KR이 있죠. 그래서 이제 KR 써있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ND 필터죠. ND 필터는 쓸 거니까 포장을 뜯겠습니다. 매빅3 프로용 ND 필터입니다. 총 4가지가 있고 ND8부터 16, 32, 64의 4가지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허브가 이렇게 있네요. 묵직합니다. 그리고 매빅3 프로용 가방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매빅2 프로 가방이 요거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팩트한 가방을 좀 좋아했는데 이제 매빅3부터는 이렇게 가방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가방은 비트로 당겨서 이렇게 버클을 풀어주면 되고요. 위에는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 프로펠러 엄청 많아. 진짜 많이 주네요. 패키지가 DJI RC랑 RC 프로 이렇게 있는데 DJI RC를 샀고 기존에 미니3 프로용으로 쓰고 있던 애가 있어서 얘는 서브용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제 판매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2C 타입 케이블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JI RC용 스틱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주 아주 무거운 걸 보니까 배터리입니다. 플라이머 콤보는 배터리가 총 3개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총 3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충전기. 3개를 동시에 끼워 놓을 수 있는 멀티 충전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멀티 충전기라고 해서 3개가 동시에 충전되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가장 이제 높은 잔량이 높은 애부터 순차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끝으로 매빅3 프로입니다. 와 약간 그 느낌이에요. 불독, 투견들이 입막에 해놓은 느낌이에요. 카메라가 진짜 큽니다. 이게 그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와 진짜 큽니다. 카메라가 이 짐벌 보호 커버는 밑에 있는 이 버클을 당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벗겨주면 되는 것이죠. 이 보호 커버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쪽에 이제 스펀지 고무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빅3 프로인데 매빅3를 단종시키면서 가격 차이 없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했다는 그런 노력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카메라 너무 커요. 이렇게 봐도 큰데 옆에서 봐도 크고 위에서 봐도 큽니다. 이게 처음에 출시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짐벌이 돌출형이면 이 무조건 앞으로 때려 박으면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박아도 파손되고 추락해도 무조건 짐벌이 죽을 수밖에 없어. 카메라 짐벌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케어 가입을 조금 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드론 날리면서 견적을 내본 적이 없는데 얘는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자 일단 날개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니까 곳곳에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들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벌 보호 스펀지인데요. 이거 처음에 구입하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빼신 다음에 시동 넣으셔야 돼요. 그냥 빼면 난리납니다. 짐벌이 처음에 한번 돌기 때문에 이거 끼운 채로 하면 난리나요. 그리고 스티커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냥 힘으로 제거하면 이게 스티커가 될 수 있어서 두 손으로 할게요. 짐벌을 좀 잡아주고 스티커를 떼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고 스티커를 떼주시면 됩니다. 엄청 멋있는데요? 이렇게 매빅3 프로를 개봉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앞에 장애물 센서 두 개 보이고요. 위쪽 장애물 센서 하방 장애물 센서 그리고 측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장애물 센서가 그래도 감지하는 각도가 있어요. 완전히 측면을 감지하진 않지만 웬만큼은 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짐벌이 지금 짐벌과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상당히 돌출이 되어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돌출이 되어있지만 이렇게 상방 촬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매빅3 프로는 기존에 있던 매빅3에서 렌즈가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렌즈가 추가가 됐습니다. 렌즈가 추가되면서 무게가 조금 늘어났어요. 958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상승속도가 8mps 최대 하강속도가 6mps입니다. 그리고 최대 비행시간은 43분인데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측정한 거니까 실제로는 한 30분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28km인데요. 이것도 실제 측정해보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 DJI-RC가 미니3 프로랑 궁합을 봤을 때 한 1km 정도면 좀 이후부터는 끊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DJI-RC는 안테나가 내장형이에요. 외장 안테나가 따로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합을 했을 때도 28km는 뭐 택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많이 나와봐야 한 2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멀리 날리는 걸 그닥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뭐 한 800m 안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총 3개가 있고 핫셀블러드라고 써있죠. 렌즈명과 핫셀블러드 마포 포서드 센서를 가지고 있는 메인 카메라 24mm 화각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망원 카메라 166mm의 망원 카메라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준 망원 카메라 70mm짜리 카메라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치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기왕 이렇게 커지고 그냥 아싸리 1인치 덮어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이 매빅3 프로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상업용 촬영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 이외에 좀 취미용으로 쓰이는 것 중에는 하이엔드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뭐 이후에도 매빅4, 매빅5 나올 테지만 카메라 성능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이후로 다른 드론 살 필요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매빅2 프로를 보내고 새롭게 영입한 매빅3 프로의 개봉기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매빅3 프로의 세팅 그리고 자세한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제가 이제 오래오래 이 매빅3 프로와 함께 좋은 영상, 좋은 사진 올려주시길 많이 기원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